제대로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답을 내놔줄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오셨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전을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1조 국회 이번 주에는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위 국감에 출석했는데 가계부채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고요. 네 오늘 기재위에서는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출석한 이창용 총재를 향해서 여야는 가계부채 질에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질의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총재는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이총재는 물가도 한때 2.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안으로 인해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럼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땐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하겠다면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계속 인상 가능성만 열어둔다고 얘기를 하면서 올리고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물가 인상 문제. 이런 것들에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대책을 내놓긴 내려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하면 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정부 쪽에서는 하는 것 같고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 굉장히 뜨거웠네요. 네. 대검찰청에서 열린 오늘 국감의 주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둘러싼 수사였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돼 있다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지금까지 투입된 검사가 5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압수수색이 376회나 이어졌는데 그 끝은 법원의 영장 기각이었다면서 검찰의 과잉 수사 비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을 했고요. 또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대부분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잉 수사 지적에 적극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요. 이 대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자신이 과거 수사했던 재벌로부터 리조트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한 검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 이것도 지금 법사위 국감하고 약간 패턴이 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김동연 지사를 향해서 특히 여당 이재명 대표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법과 질문을 이어가자 민주당은 국토위 국감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에게 고속도로 문제 이것에 대한 해법을 물었고요. 여기에 김 지사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엉터리다, 소가 웃을 일이다 라는 등의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하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과 관련해서도 도끼로 재발등 찢기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전략을 짜고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우리 국회 국방위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다시 또 도마에 올랐나요? 네, 국방위 국감이 오늘 좀 뜨거웠습니다. 육군 본부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이 이념 논쟁에 재물이 됐다면서 여론의 반대도 훨씬 우세한 만큼 지금이라도 흉상 철거를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홍범도 흉상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 당시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육사의 흉상 이전 방침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선 겁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려고 육사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시킨 것이다 라고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를 비판을 한 거고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흉상 설치 과정을 좀 들여다봤을 때 누군가 직접 지시하고 개입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이러한 공방 속에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은 홍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상 육사의 흉상이 있는 건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육사의 대적관을 흐리게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러자 야당에선 독립영웅의 흉상 설치가 대적관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냐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 대적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홍 장군에 대한 업적은 인정하지만 특히 이 공산주의 이력에 대해서 이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도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공산국가가 만들어지기도 전 얘기인데. 그렇죠. 그 시간도 안 맞는다는 게 초반에 논쟁이 계속 되어왔었죠. 민주당은 지금 홍봉두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네요. 네.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홍 장군 흉상 철거를 백지화하는 것 그리고 고체상병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공개 요구한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최근 육사가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을 기린 교내의 독립전쟁 영웅실을 지난 16일부터 철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서 역사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원식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을 들어서 윤 대통령이 소통과 민심을 강조하면서 말과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한 번 더 비판을 했고요. 최근 윤 대통령이 국민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면서 이념보다 민생을 다시 앞세웠잖아요. 그런 만큼 국민 다수가 명백히 반대하는 이 홍장궁 흉상 철거 멈추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념을 이제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부쩍 줄어들었죠. 민생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거하고 지금 동떨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립연쟁 영웅실에 홍범도 장군 흉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장군들 있습니다. 충무관 3개 층을 쓰고 있는데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안중근 이화영 박승환 동립운동가 7인의 흉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그 흉상은 왜 철거하는지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노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중대지의사고가 계속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국회에 출 수가 없을 수 없다 이런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잇단 끼임 사망사고로 이제 국민적인 문매를 맞았고 직접 고개를 숙이기도 했죠. 이 허영인 SPC그룹 관련해서 야당의 환노의원들은 이번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이제 날선 질의를 벼르고 있었는데요. 허영인 SPC 회장이 오는 26일 종합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 사유를 들여다보면요. 유럽 출장 구체적으로는 K-푸드 세계화와 함께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목표로 미리 계획된 불가피한 해외 출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감과 무관하게 올 상반기부터 이미 정해진 일정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환노의원들은 이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고발을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 가능성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죠.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초등학교 3학년 딸 학폭 문제가 불거져서 사퇴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사퇴가 수리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수리를 한 건데 민주당 김행호 의원이 대통령실이 이 학폭 문제를 미리 인지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어요. 네.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지난 30일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한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공개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이 폭로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사안이 국감장에서 알려진 후 불과 5시간 만에 김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기 드물게 너무 신속한 꼬리 자르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증거로 제시한 게 있는데요. 김영호 의원에게 교육청이 이 학폭 관련 자료를 제공한 직후에 교육청이 피해자와 가해자 측 부모 즉 김승희 비서관 측에도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건데요. 따라서 대통령실도 사전에 인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미리 알고 어떻게 이에 대응할지 미리 빠르게 꼬리를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교육청이나 김승희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은 게 없고 국정감사 당일 사건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 면직이란 비판에 대해서는요. 공직자로서의 김 비서관 지위가 향후 학폭 진상조사에 영향을 미칠까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이 정말 이 사실을 몰랐어도 문제 아니냐. 그럼 이런 사안들을 미리 검증하는 공직 기강 비서관실은 왜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표를 바로 수리해버리면서 감찰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로 끝날 문제냐. 이렇게 언론의 의혹 제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학폭위가 열리고 또 거기에 처분을 내리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 하나 더 나온 게요. 잔여 학폭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두 차례 있었던 거에서 추가로 두 건이 더 학폭위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건수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학폭위가 여러 차례 이제 두 차례 열렸는데 어떤 처분을 내렸느냐. 이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연속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비서관의 자녀가 학폭위의 폭행 지속성 부문에서 가장 양호한 점수인 1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결과 학급 교체라는 손방망이 처분만 내려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과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언론 보도 보니까 학교 일선 교사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을 전체 구주가 되도록 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학급을 바꾸는 정도에서 그치냐. 학급 바꾸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학년이 다르니까.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 학교에 이제 완전한 분리를 요구를 했는데요. 학급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 나왔을 때 이 전체 구주의 내용이 강막 파열이다. 이런 여러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서 더욱 이제 좀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여러 차례 지금 세 차례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폭행을 했는데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그걸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강제 전환을 가지 않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좀 추가적으로 학폭 이제 건수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일 세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용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어요. 네 그동안 혁신이 인물난에 겪던 국민의힘 오늘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미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12일 만이고요. 인 교수는 4대째 한국에서 선교 의료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문에 있고요. 또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2년 특별귀화 1호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라도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 시절 광주 5.18 시민군의 통역 활동을 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정을 줄곧 보여오기도 했는데요. 평소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지만 우리 정치권과의 인연은 보수 정당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 대통합 부위원장으로 지낸 이력이 있었고요. 이미 여권에서는요. 인 교수를 내년 총선 인재 영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 서대문갑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유한 교수는 총선 나갈 뜻이 없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지난 8월에 광연에서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출마 부인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좀 뚜렷하게 입장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 교수 혁신위원장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잖아요. 그동안에 인선이 안 될 정도였었는데. 아내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이건 삼성그룹 회장 발언을 인용했더라고요. 네. 여록을 인용을 했는데요. 내년 총선 앞두고 당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결의를 보인 겁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발언 언급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솔직히 많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내려와야 한다. 내려와서 듣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생각이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의미의 통합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윤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감정 싸움으로 치다르면서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들이 당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심지어 나왔는데요. 재명해야 된다는 얘기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혁신위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내 반발이 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혁신위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정권을 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인 교수를 흔들 것이냐. 인 교수가 국민의힘을 흔들 것이냐. 약간 관심이 주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사실 보였어요. 오전에 임명 직후에는 인 교수가 혁신위에서 총선 공천 룰도 다루게 되는 거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솔직히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모른다라고 답했고요. 그 이후에 김기현 대표와 가진 회동 자리에서는 며칠 전에 김대표와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제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줬다라고 조금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조금 입장이 바뀌어서요. 도대체 정권을 이 권한을 어디까지 혁신위에 부여하려는 것이냐라는 거에 좀 물음표가 계속 달렸는데요. 일단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부터 활동 범위와 기한에서 전권을 갖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혁신위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권한을 좀 부여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이어지자 그것이 좀 단속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더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당장 혁신위가 민감한 공천 룰을 손대는 게 가능할지 또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이준석 같은 비윤계 인사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 당이 받아들일지 또 용산이 받아들일지 그거에 대해서 혁신위가 제대로 맞설 수 있을지 여러 의문점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 보니까 시간순이 안 맞는데 먼저 어디까지가 혁신위 역할의 범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기현 대표 만났는데 며칠 전에 만났더니 그렇게 다 준다고 했다더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뒤죽박죽하죠.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내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좀 좋게 나옵니까? 일단 잘한 인사다. 중도층의 소고력이 있는 인명이다라는 평가도 적진 않아요. 그런데 좀 여러 의문과 의구점도 좀 뒤따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수도권 위기론 가장 앞장서서 제시했던 윤상현 의원. 인교수는 훌륭한 분이지만 혁신위원장보다는 통합위원장 같은 느낌이 더 크다면서 지금 당에 필요한 건 이 국민통합이 아니라 변화다. 당을 대수술할 집도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천아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인교수가 얼마 전까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 김한길 위원장이 이번 임명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인교수는 오늘 이 김한길 추천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 제안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여야 정. 그러니까 야당도 원내 야당들이 정의당도 있고 하니까 다 참석하는 여야 정 3자 회동을 여역 제안했어요. 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굉장히 심했고 정치가 실종돼서 복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같이 마주해서 경제 회복과 민색 챙기기를 논하자고 강조를 했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8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해왔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고 자신과 이제 둘이서 여야 대표 회담 갔자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제안을 해왔는데요. 어제에도 다시 이제 여야 대표 간의 민생협치회담을 김기현 대표가 제안을 했었는데 민주당은 바지 사장과 만나는 건 의미도 효과도 없다. 대통령과 3자 회동하자. 이런 차가운 입장을 내놓았네요. 대통령실의 입장 분명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짧게 좀 전해주세요. 네. 선을 그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3자 회동 제안 소식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국익이 걸린 순방 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단식 이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첫 일성이 단합 통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사실상 낸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면서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얘기했는데요. 그 과정의 일로 더 이상은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징계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비명계 의원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이제 총선 공천 과정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의심을 벗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결국 총선까지 끝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가 보겠습니다. 보도전문 채널 YTN의 공개 지분 유진그룹이 결국 낙찰자로 결정이 됐네요. 네. YTN 지분 1,300만 주 30.95%를 인수할 최종 후보로 유진그룹 낙점돼서요. YTN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고요. 유진그룹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 등 매도인 측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서 계약 맺게 되고 이후에 방통위원회 신인 심사에 착수해서 여러 자격 요건 심사될 예정입니다. 심사는 통상 2, 3개월 소요돼서요. 최종 여부는 올 연말에나 내년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계나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글쎄요. 이게 YTN 쪽 입장도 YTN도 입장을 내기도 했던데요. 앞으로도 결국은 인수하는 과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